3 쑥스럽게 자꾸 카메라들이 되거든요 모자이크 처리 해줄까 해장용이 망둥이가 좋다던데 망둥이는 짜 거기다 망둥이 넣을까? 어제 먹어봤는데 짜 해장용으로 떡국을 드시려고 했었으니까 떡국 먹으려고 떡국 많아 이따가 중심에 떡국 먹어 옆에 오신 조사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작이라고 합니다 배터리를 제가 빼놨는데 이거 보면 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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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겨가지고 손으로 반짝반짝거려 야간에 벨 올리고 아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 자작이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20리터짜리 빠켓어요 형이 빠켓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큰 사이즈요 제 손 최고 뭐 한 20 여기까지 하면 22cm 30cm 넘는다는 얘기죠 요것을 뜸다기로 올렸어요 11개인데도 되게 꽉 찬 것 같아 만족하다 이게 뭔가요 군림만두 아 군림만두 화사가 먹은 군림만두 걔는 인천가봐 그럼 걔는 그 집가서 먹은거야 사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러 온대 걔 때문에 뜬거야 그것도 있지 근데 그 전에도 방송은 이미 탔더라고 그 분점은 그럼 아까도 내가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예 예 예 예 뭐 예 좋은 편집을 놨으니 교육 아 그건 최대한 반짝거리는게 우리꺼야 뭔가 우리가 아니야 진짜 반짝거리는게 크롬도금 이걸로 드세요 저기 뭐야 크롬도금이 살아있는건 이리씨 숟가락인데 크롬도금이 되는거야? 큰걸로 먹어 우리는 나중에 다시 갈 땐 오빠네가 먼저 죽겠지 아무것도 상관없어 아 이게 그 유명한 굴림만두? 응 근데 안 익었을거 같은데 아 그래? 익혀서 온거 아니야? 아 그래? 이런 제일 마지막으로 냉동시켰던거지 오 가진 딱 맞구만 좀 줄일걸? 이 당면이 들어가서 국물을 막 빨아먹어 식당은 그냥 좋은데 아니 당면이 이걸로 맞은거로써 그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그 때문에 국물이 아예 없잖아 다른거라면 그냥 전분 식감이네 그치 저기쪽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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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low 어차피 어차피 여기 여러분방에 하ева 이렇게 Yuk 와, 힘들어, 이곳. 목이 같아, 나. 자 잘했네 그래도 이거 한뼈면 돼 자 인정 인정 창피하게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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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무엇이야 자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 어떻게 알지? 딱 먹어보면 알지 마늘빵같은 상 저희 이웃님께서 주신 장어 그냥 어민갑다 왜 아무나 먹길래 그냥 푹푹푹푹 아 저놈이 내 거 망둥이는 훔쳐간 놈이야 어 얘가? 좀 약간 너구리같이 생겼지? 야옹 토실토질한 애야 아까 그게 새끼야 얘 새끼 누구같아 오보가 모양이? 오오elen 네 오오 나 다시 잘 튀어가네 내가 회수기 바래? 이거 입이 열렸네? 응 열렸어 입 벌렸으면 먹는거야 벌써? 응 불은 벌어지니까 응 음 달어 달어? 맛있어 이거 우애네 껍질이 단단해가지고 나 몸 풀었어 여기 밑에 딱 따서 먹어 응 됐어 응 자고는 그냥 아니 이게 개가 네 껍질이 엄청 단단한걸 하는데 구우니까 엄청 부드럽게 까지네요 그거 드세요 너무 오래 구우신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요거 요렇게 요렇게 네 고거는 알아요 요렇게 까서 얘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드시면 되게 맛있는데 한 마리 드실래요? 네 저는 많이 먹어요 이거 너무 오래 구우면 바짝 속 말라져요 네 속살 드시는거지 찜통에다가 줘가지고 원래는 써야 맛있는데 아 찜통에다 줘야지 두 마리밖에 안되네 하하하하 어제 엄청 많이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벗잡고 네 나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여기서 둘이 오셨거든요 음 어디에? 저거 스타렉스 스타렉스 어? 개파먹고 있는거야? 응 야 이거 우애로 맛있다 ㅎㅎ 애들은 애들은 아직 여기 있더라 근데 여기 원래 딱딱한게 맛있다니까 우리 딸이 먹었잖아 오늘 저녁으로 두고 가요? 코인노래가? 코인노래 오고 이거 한 마리 줘? 아니에요 이 갖다 줘 아까 여기 까딱까딱거리다 아니 아 이거 어떻게 먹을거야 아 왜? 근데 왜 그렇게 조용히? 아 그렇게 원래 막 먹은거는 네 저 작은게 딱 좋아하다 보다 네 네 네 안 터지네 왜 죽을 안 터지네 왜 죽을 저 꼭대기에다 태워 두 줄만 할까? 오케이 그래 그러면 이거 냉장고 넣을거야? 아 너도 그만인거 아이스박스는 그러니까 아이스박스는 넣을거냐고 자 먹을사람 몇몇 없잖아 나는 먹을줄 모르고 그냥 지퍼먹듯이 먹을 차가워요 한 마루 타 망둥이 한번 먹어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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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 너 나머지 아냐 진짜 맛있어 보이고 으 으 뭐 으 으 으 야 으 요조 개가 좀 다 먹어 봤지 아냐 여의 여기서 여기다 아오씨 제일 좋은거죠 아 맛있지? 완전 노가리야 살죠! 살! 살 여깄어 나 맛있어 이거 먹어봐 먹어 맛있다니까 응 진짜 맛있다니까 노가리야 진짜 맛있어 10마리 우리 다 갖고와 9마리니 8마리니 우리 다 갖고와 걔네들은 아직 덜 구독해 숯불도 없으면서 대가리가 훨씬 맛있어 고소해 10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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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이 염장을 하고 있어요 건조중입니다 이고 마지막이야 범베 원샷 이거 분리수거인데 분리수거를 빼야 겠어 넓게 하는데 여기다 분리수거 트결됐고 음 음 으 으 아 빼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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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 으 으 그러프 으 to 으 우와 좋아 짜잔 어이 쒸 어이 쒸 오늘 아침은 복어국이야 네 맛있는 복어탕 복어회 죽는지 확인을 해보겠어 오늘 복어탕이야 허벅크다 귀한 손님들이라 복어탕을 해주게 했어 아 귀여워 진짜 귀한 언니 왔다고? 내가 미안해 여기 잔 여기 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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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잔 낙지지? 낙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